먹을 수 있지만 피부에 바를 수 있다. 어디에 발랐던 거죠? 이거 자체는 리뷰 논문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실험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.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그래요. 아직 뭐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멜라토닌 피부에 바르는 것도 상당히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. 그리고 아마도 먹는 것도 불면을 좋아지게 하면서 피부에도 조금...